안녕하세요 모털샘입니다. 코드업 기초 백제문제 프리 10번 문제입니다. 앞에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앞으로 배워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고고고! 10번 문제 들어오면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 그대로 출력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우리 배웠었죠. 정수형, 캐릭터형, 실수형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거기에서 변수를 선언한다.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적는 게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선언한 거에다가 저장한다. 이렇게까지 했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선언하는 것은 int 그리고 여기 n이라고 적혀있어요. n으로 할게요. n. 이게 선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언하는 거래요. 선언. 자 제가 슬래시 두 개를 붙였죠. 슬래시 슬래시 했잖아요. 이거는 주석이라는 뜻으로서 얘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적어놓는 거예요. 메모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메모다. 그래서 선언한다. 변수 선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와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변수에 정수값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n. n이라는 변수에 나는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equa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qual을 하나만 사용하면 원래는 수학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그것을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가 뭐였죠? 저장 공간이잖아요. 메모리. 그죠? 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었죠. 메모리 저장 공간. 그 저장 공간에다가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짜리. 그래서 슬래시. 그러니까 equal 하나는 뭐라고요? 저장입니다. 저장.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qual. equal은 뭐다? 저장이다. 저장을 어떻게 저장해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왼쪽에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왼쪽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변수가 와야 되겠죠.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같다는 뭡니까? 짝대기 2개. equal 2개. 이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붙어서 길게 나왔는데 이거는 따로따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해가 되나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근데 계속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폰트를 D2 코딩체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D2 코딩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 두 개를 하면 이렇게 길어진다. 라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같다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얘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을 하려고 하면 printf 출력할 때 우리 형식 문자라는 걸 했어요. 행식 문자. 그리고 D라는 것을 하면은 이게 형식 지정 문자로 십진 숫자, 정수, 십진 정수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D에서 정해줘라. 뭐라고? N이라고 정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뭐를 해라? N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찍어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은 콤마로 구분합니다. N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찍어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O 하고 나옵니다. 나왔나요? O 하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 O라고 나온 이것은 평생 실행하면은 어때요?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O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O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O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O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O 말고 이거는 O 말고 뭐도 출력해라? 다른 숫자도 한번 출력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 O를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정수 한글로 정수 O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N의 변수 N의 값은 정수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프린터를 하면 이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대로 여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대로 출력이 되는데 단지 이 자리 D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뭘로 출력해라? N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N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F11번을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 출력을 했더니 변수 N의 값은 정수 O입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변수 N의 값은 정수 O입니다. 그래서 여기 %D라고 나온 이 자리에 뭐라고 나왔어요? O라고 나왔죠. 이 O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N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찍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하나 말고 두 개, 세 개는 안 되나요? 아, 됩니다. 두 개, 세 개 더 충분히 되죠.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볼까요? 여기에서 int 이제는 k를 한번 해볼까요? k라고 변수를 선언했어요. 변수 선언했으면 또 뭐도 해야 될까요? 네, 저장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는 k는 7로 한번 해볼까요? 7 이렇게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7이라는 것을 저장,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변수 N의 값은 이거, 컴마 그 다음에 변수 k 의 값은 여기도 뭐 해야 될까요? %d가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변수 N의 값은 %d 변수 k의 값은 %d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N밖에 없죠. N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뭘 적어줄래요? 그렇죠. k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N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첫 번째 d, 두 번째 d 있죠. 그래서 앞에 d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또 d가 있죠. 그러면 컴마 쉼표로 쉼표로 구분하고 k는 이 뒤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N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넣어줘라. 여기 자리에는 k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넣어줘라.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식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컴파일 F11번 눌러도 되고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변수 N 변수 N의 값은 %d 자리에 뭐가 왔어요? 5가 왔죠. 그 5는 이 N에 들어있는 값 변수 N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 다음 변수 k의 값은 7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자리 7이 나온 이 자리는 k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넣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럼 k는 얼마예요? 7. N은 얼마예요? 5. 라고 우리가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 번 저장되어 있는 값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입력받아 라고 했어요. 입력받아. 입력을 받는다 라는 것은 키보드로부터 뭐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해라.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입력받은 게 아니라 뭐 한 거냐면 내가 설정해준 거예요. 설정을 해준 거고 초기값을 넣어준 거죠. 그게 아니라 키보드로 넣어줘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키보드로 입력하죠. 아이디를. 그런 것처럼 내가 숫자를 출력할 거니까 그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볼까요?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다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한 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아 스캔 F라는 게 있네. 스캔 F 스캔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복사기 에서 종이 같은 거 어때요? 스캔 뜬다 라고 하죠.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리겠다라는 함수 F라는 거죠. 이것도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 stdio.h 라는 거에 스캔 F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스캔 F를 쓰겠다 라고 해서 샵 인크루드 하고 stdio 에다가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 스캔 F를 쓸 수 있는 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쓰기만 하면 돼요. 프린트 F처럼 뭐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sc a n 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쌍따옴표에 %d 하면 뭘로 하겠다? 정수 그죠? 십진 정수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린 보통 프린트에서는 이렇게 적었죠. 출력할 때 어떻게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d 하고 콧마 찍고 n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n은 변수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n은 뭐 했어요? 7 n은 5 이런 거 했었죠. 이게 뭐예요?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선언하고 초기값을 줄 때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스캔했다라는 말은 키보드로 읽어왔다라는 거예요. 키보드 외부에서 읽어와서 메모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에 들어있는 공간에 어느 공간에 이름이 여기야.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 이름이 있는 위치는 몰라요. 그래서 그 위치를 가르쳐주는 게 n%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어느 위치 n이라는 변수가 있는 위치 그것을 우리는 주소라고 하는데 그 주소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n의 주소를 가르쳐주면 그 주소에 가면 n이라는 변수가 있겠고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해라? 내가 입력받은 것은 %t 형식으로 받겠죠. 입력받은 것은 여기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 그래서 n이 위치한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넣어라 라는 거예요. 저장해라 라는 거죠. 이거 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n%라고 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서 이렇게 스캔 F 할 때는 이걸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프린트 F 할 때는 이걸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할 때도 이렇게 무엇을 십진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F 11번 눌러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깜빡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숫자 5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보드로 숫자 5를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것이 이거고 출력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돼있죠. 입력은 15를 하세요. 그러면 출력이 15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누르고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15하고 엔터를 땅 때리면 이렇게 15가 출력이 됐어요. 아 제대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프린트 F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 했었고요. 이제 스캔 F는 이렇게 사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죠. 스캔 F 받아들인 것을 여기에다 저장해라. 여기에다가 저장해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형식으로 받아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제출 한번 해볼까요? 블럭 설정하고 제출하러 올라가 볼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제출 오 이거 한방에 됐네요. 10번 문제 정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풀이 자 그래서 10번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스캔 F 때문에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캔 F는 표준 표준 입력장치 뭐 입력장치는 뭘까요? 표준 입력장치는 키보드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다. 키보드 입력하겠다.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죠? 표준 출력 장치 해서 스탠다드 스탠다드 io.h 안에서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와서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스캔 F 함수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거는 스캔 핀트 F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입력 함수 이거는 출력 함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모니터에 출력해라 라고 출력하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아니면 이건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S